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こんにちは. 아줌마です. Hi. I am 아줌마. 저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지공예가예요. 한지공예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기 창문에 빨간 전등 보이나요? 안에서 보면 밝은 오렌지색 벽걸이용 전등이에요. 이 전등에서 보름달 지름이 60cm, 나무 높이가 210cm예요. 이건 탁자용 전등이고요. 보름달 전등이 거실의 한쪽 벽 중앙에 크게 자리잡고 있어요. 밑은 뿌리 모양이고 위에는 달이 가지에 걸린 듯한 모양이에요. 어때요? 달밤에 나무에 걸린 보름달 같나요? 실제 불빛이 사진보다 훨씬 로맨틱해요. 저 구멍을 드릴 없이 일일이 손으로 뚫었어요. 손으로 뚫어야 구멍이 자연스러워서 빛이 새어나갈 때도 자연스럽고 멋있어요. 의자 모양 전등, 양면 12서랍장, 독서대, 화장지 커버예요. 여기에 아주 작은 구멍도 일일이 손으로 뚫었어요. 양면 서랍장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벽에 두고 한쪽만 사용하고 있어요. 독서대는 제 달력 받침태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는 화장지 커버예요. 식탁 위의 천정형 전등 식탁이 직사각형이라서 전등도 길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식탁 위에 천정에 걸을 전등을 주문했고 제가 디자인한 다음 완성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전등값을 받지 않았어요. 이건 책장이라는 것인데 각종 서류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요. 저 부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선물 받은 것이에요. 책장과 잘 어울려서 위에 장식으로 걸어두었어요. 남편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족장과 빨각 탁자예요. 남편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랑 신문을 보관하고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 키우실래요? 이불과 베개를 보관하고 있는 3층 화초장이에요. 하나는 따로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보자기 공예품이고요. 잠잘 때 켜두는 전등인데 전등 옆에는 그림이 아니라 창밖 풍경이에요. 밤에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제 작업실에 있는 저 빨간 상자는 용도가 뭘까요? 각종 전선과 플러그 보관함이에요. 한지 공예가 답죠? 함도 있고 저기 탁자용 전등도 보이네요. 이 함에는 뜨개질용 실과 바늘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 디자인의 전등이 독일에서 인기가 많아요. 화장지 커버 또 하나 있고요. 천정형 전등 뒤주 차상도 있고요. 밤에 불을 켜면 이런 분위기가 돼요. 뒤주에 쌀은 없고요. 책이 들어있어요. 한지 공예품은 장식성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도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색을 바꾸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요. 한지 공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